시우형 나 탕종 플레인 베이글 먹을게 기인아 비싼거 시켰네 많이 먹어 시우형 탕종 플레인 베이글이 100원이 더 싼데 알아 기인아 알아 농담 안 한거야 시우형 100원은 땅 파면 나오나보지 기인아 기인아 오케이 커피트럭 시키실 분 카톡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분 안에 말이죠 시우형 가게 정해지면 메뉴 좀 보여줘 스타버스 먹으러 가자 시벅이면 그 뭐야 자바칩 그 스타벅스 뭐가 맛있어 얘들아 메뉴 빨리 정해줘 나 게임 시작했어 배달비 포함하는거죠? 아 닌터 하는거에요 아 영재형 아 짜증나 영재형 짜증을 영재형한테 푸는거 같은데 야 김김 니 뭐 먹어 나 아직 고르는 중 여기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있다 딜라이트? 어? 넌 뭐라했네 방금? 시키 싸가지가 없네 나 일단 한판할게 너네 늦었으니까 아니 시우형 나 아직 안 골랐다니까 아니 그니까 한판 한다고 일단 늦었으니까 뭘 한판을 일단 시켜 형 뭘 시켜 씨 1분 30초인데 이 새끼야 1분 30초 시키만 하잖아 뭔 소리야 라인전 시작했는데 시작했어? 어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맛있다 시우형 나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먹게 들어 시우형 아 기다려봐 라인전 하고 있다고 딜나 딜라이트 갈게 영재세형스 어 나도 소금빵 넌 안되겠는데 무슨 빵이요? 소금빵 저도요 딜나 사이즈는? 나 소금빵 소금빵 아니 사이즈 새끼야 아 사이즈 나 큰거 저도 소금빵 부 저 자바칩 아 내가 시켰었나? 공부야 그란데로? 소고형 그란데 몰라 알아서 먹어 그냥 귀찮다 이제 아니 5만 5천 7백 왔는데 알뜰 배달 넌 안되겠다 알뜰 배달로 먹었다 어 재고가 없다 근데 영재형 소금빵 없대요 예 다 팔렸대요 아니 아까 소금빵 있었는데 야 야 김기 야 쳐 먹어 내가 시키는거 야 사이드 딴거 필요없으면 시킨다 케이크 케이크 영재스 케이크 깨깨깨깨깨깨깨 빵 없어 빵? 샌드위치 토스트 치아바타 소금빵 품조림빵 4개라는데 안돼 안되던데 소금빵 많이 시켜서 그런거 아니야? 3개밖에 안시켰어 시효형 그거 배달비 빼려고 어 소금빵이 왜 없지? 지효형 나 탕종 플레인 베이글 먹을게 기나 비싼거 시켰네 빨리 먹어 시효 소금빵이랑 베이글이랑 기나 농담하는거야 우리끼리 신하잖아 아니 그니까 알아 알아 기인아 알아 농담하는거야 지효형 100원은 땅파면 나오나보지 기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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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한거라고 기인아 너 농담한거지? 지효형 땅파면 100원 진짜 안나와? 지효형 뭐야 궁금해서 땅파서 100원 나와본적 있어? 아니면 500원? 형 근데 석유는 땅파면 나오는거 아니야? 기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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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형 지효 명 지효형 저 배달 받고올게요 지효형 제가 받고올게요 지효형 내가 할게 얘들아 지효형 제가 더 잘할게요 지효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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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고 갔다오라는거 아니야 지효형 지효형 곰보야 또 먹어 또 먹어 또 시켜줄게 곰보야 곰보 먹고 싶은데 다 시켜야지 슈형 그럼 나는? 나도 내일 또 시킬게 그러면 그리고 내일 모레도 시킬게 긴이 형 형이 시켜준 거 많이 먹어 긴이 형 다음에 또 시켜줄게 형이 어? 긴이 형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어? 내기에서 젖어서 사는거면 왜 생생리냐고 말을 해 어 긴이 내 말하는 걔가 긴이는 개념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기로 한 건데요 긴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형 내기로 한 건데 왜 이렇게 생생리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긴이가 내가 내기로 한 건데 괜히 내가 그랬다 그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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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? 야 지훈아 인정? 뭐가? 아냐? 야 이 새끼야 강요하지 마 이 새끼야 너의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긴이 형 잘 먹을게 긴이 고마워 긴이 형 잘 먹을게 고마워 긴이 형 아이 근데 서포터는 초반에 죽어도 팀이 잘하면 이길 수 있네 야 뭐라고? 야 긴이 형 긴이 형 탑은 잘해도 못해도 그냥 이겨 지던데? 아니 초반에 개같이 막긴 했는데 원래 서포터는 그래 시우 형 넹? 서안이 솔랭 해주려고 칼리에요 부우 너 적팀이었어? 네 야 너 양심이 없네 건보 아니 칼리 보고 진한 사람이 잘못 아니에요? 서안아 너가 칼리에서 대회에서 칼리 할 수 있을 것 같아? 수리스타 할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 대회에서 칼리 할 수 있죠 아니 시우 형 서안이 칼리스타 한다니까요 부우 아니 형 칼리 솔랭해서 그렇게 안 좋다니까요 그럼 진은? 진은 똥챔이에요 형 시우 형 랜덤으로 돌리면 자꾸 서포터만 걸려 어? 나만 해볼까? 나 지금 두 판짼데 다 서포터야 상관없으러 간다 그러면 나도 야 수환 미래에서 만나자 아 성을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범부한테 동선 좀 물어봐야겠다 뭐야 상관없으면 돌렸는데 서포터 걸렸는데? 상관없으면 언제 걸릴게요? 슈가 기가 게임을 할 수가 없네 에이씨 왜 이렇게 잘 익지? 거기 한 번 챔프 할까 와 수환이 그 게임하면 이기는 사람이 돼 상관없어 진짜 잘한다 수환 수환이 또 이겨요 와 기이 4연승했네 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으? 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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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? 형, 이길 수가 없어. 형, 이길 수가 없어. 수험 다녀? 왜? 수험 다녀? 형, 이길 수가 없어. 범베아, 나는 상관없이 보내게. 번들아 올게. 번들아 올게. 형, 왜 상관없이 보내게? 수험 안 잡혀. 나 코구마가 올게. 아, 막판 롤체 해야겠다. 뭐라고, 기인 형? 뭐라고? 뭐라 했어, 형 지금? 롤체? 형, 빨리 나 만나서 한 판 이겨줘. 지훈아, 나 롤체 할게. 건배, 나 롤체 한다. 아, 한 판 이겨달라니까, 만나서. 나 지금 다 졌어. 어, 롤체 할 때가 아니야, 형. 뭐, 뭐야. 나 롤체. 기인 형 롤체 할 때가 아니야. 아, 기인 형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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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. 그거 혼자 시작할 때가 아니라니까. 아니, 지훈아. 근데 Q를 끊었네. 아니, 나 지금 형 잡으러 가는 거야. 그래? 잡으러 혹시 협곡이 아닌 롤토체스로 오니? 아니, 나는 분명. 네. 마지막이 아, 막판 롤체 해야겠다 했는데. 뭐야, 슈이 형도 끝나는데? 슈이 형은 오빠 빼야 돼요. 슈이 형 고인물이라 왔어. 네? 형 고인물이잖아요. 오우. 네? 왓아유. 근데 슈이 형은 진짜 롤만큼 롤체 판속 했을 것 같은데. tends money hit. 아, 미안해. 뷰 좀 먹었어. 노잼인데? 비아귀는 sweeter다. 비아 냄새내는 thời 소화가 없어.